내가 이런 데서 만나서 좋아하게 됐거든 이렇게 맑고 파란 하늘을 끝내주는 거야 아 그땐 내가 진짜 순간적으로 날 수 있나 싶었다니까 날았지 뭐 날았지 근데 네 말 듣고 저 아래로 떨어지니까 뭐 그냥 이렇게 죽는 건가?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더라 다 별거 없구나 수고했어 너 왜 마음 편해졌어 내가 나쁜 경찰 할 테니까 네가 좋은 경찰 해야 돼 싫어 응? 너니 많이 했잖아 내가 악역할래 비 나이스 넌 종교 말고 뭐 얘기했는데? 가자 사람이 믿을 때가 필요하던데 너 현나 범아 함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어 진심으로 행복했어 무슨 소리야 빨리 문 열어 그래 그래 가까운 데 있었어 계속 그런 얘기라며 고마운 건 몰래 보라고 하지 고마웠어 고마웠어 고마운 건가 괜찮아? 어디 보자 어디 봐봐 괜찮아 그런 거 어때 뭐 어때? 다친 데 없어? 괜찮아 안 다친 데 없어? 괜찮아 같이 못 가서 미안해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더 맛보면 가슴 빛이 고기 말라 고마운 건가 고마운 건가 고마운 건가 고마운 건가 찾으러 가야 돼요?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? 밖에도 윤세범 씨가 지킨 사람들 많습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 너 다치니까 속이 안 좋아 나도 그래 세상은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요 나 형이 만나야 되니까 형이 이러면 진짜로 무너질지도 몰라 세븐이 건드렸습니다 세븐이 건드렸습니다 나를 죽어 나를 죽어 나를 죽어 나를 죽어 나를 살리고 싶으면 좀 버려 죽으니까 그냥 쏴 내가 나쁜 경사를 안 됐잖아 너는 계속 죽은 경사를 누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도라 나 형이야 도라 도라 도라에 나가서 이 영상 같이 봤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때는 사귈래? 꼭 제대로 얘기할게 너 좋아한다고 네 말 듣고 알았어 물론 집도 중요하지만 난 그것보다 두고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안 그래? 집이란 게 두고 있는 양이 중요하다는 거 네 앞으로도 너랑 같이 있으려고 나랑 같이 있자 그래서 지금 행복해?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잘 이제 시작 2분 2분 3분 2분 2분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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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